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지난 24일 총신대 신대원 여학생 입학금지 결정에 대한 여동문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동문회는 입장문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의 여학생 입학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결정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동문회는 운영이사회 결정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남녀차별적 행위로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하지 않는 합동교단의 방침 때문이라며 합동에서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허락해 교회와 학교,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총회 직영 및 인준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은 노회추천 목사후보생만 입학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제98회 총회헌의안을 받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목사후보생, 즉 남성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동은 남성에게만 목사안수를 허락하고 있으며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제출하는 목사후보생 추천서는 각 노회에서 남성 전도사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